저기압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유럽 동부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루마니아에는 하루 동안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와서 4명이 숨지고 주택 5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체코에선 5만 1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슬로바키아에선 단유부강이 범람하는 등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체코에선 5만 1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슬로바키아에선 단유부강이 범람하는 등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에서도 비가 잇따랐습니다.